자, 빨리 골라. 찍어. 가왕. 가왕 송록 생가로 틀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거기가 겹친다 싶으면 바로 홍산대척 B. 아니, 좋아. 왜냐면 이런 레이스 같은 거 할 때는 그거 하나 놔두잖아? 그러면 개 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 괜찮아, 아무리 만드는데. 나는 평소 그런 거 같아. 우리의 리더한테. 리더라죠, 갑자기. 왜요? 다섯 비서니까 니가 나섯. 예, 전라북도에 진입했습니다. 야, 여기 전라북도래. 전북 남원. 우리가 방금 이곳에 경상도 아니야? 네. 아, 진짜로? 여기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아마 삼각지점일 거예요. Let's go! 자, 삼백년 가자! 삼백년! 여기 뭐냐, 집 너무 좋다, 여기. 이야... 극복하둘에 나온다. 극복하둘에 갔다 오며. 아이고, 여포증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으면 노래로 유명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빵왕 이런 것처럼 신조어가 아니라. 월투왕, 월투왕. 월투왕? 힙합왕 왜 그래요? 아, 가왕끼리 가왕 만나러 왔어. 이래서 우리가 삼대천왕이구만. 아, 이래서 우리가 삼대천왕이구만. 자, 갑시다. 미션하러. 미션하러 가자. 관장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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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하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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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인 사랑이야 남원에서 소리를 나는 정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희흥윙. 하이파이브. 선생님한테 이렇게 침. aí 배워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 계세요? 12살이에요. 12살? 나는 42살. 초등학교 5학년이세요? 네. 정말? 판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처음에 TV를 보다가 방송에 국악방송이 나왔는데 그중에 판소리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립국악원에 데려다 주라고 해서 배우게 됐어요. TV로 판소리가 좀 국악암마당, KBS 국악암마당 그걸 어린 나이에 뮤직뱅크가 아니라 KBS 국악암마당을 보고 꼬철 박수 한 번 쳐야겠네. 대단하다 우리 정위원 수동장님. 고수님을 모셔서 동편제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시립국악단 단원 김선영이고요. 동편제 소리는 남성스러운 소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뱉는다든가. 개빈 뭘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동편제 한 번 선생님한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동양가 중에 이별가인데요. 떠나려고 하는 도령을 와락 뛰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와락 뛰어 일어서더니 상단이 적혜가 되고 통! 공연한 사람은 상석까지 올려놓고 밑에서 끝나면 밑에서 끝나면 드네 이어 워락! 와락! 워락, 워락, 워낙.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딴 사람이 되네. 우연 양이 지금 한참 방탄소년단 막 엑소 좋아할 나이에 지금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비투비 비투비? 좋아요 성재요 성재 육성재? 여자친구를 또 그 국악 버전으로 바꿔서 노래를 불러왔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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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아니, 티티 안 돼? 너무 해 너무 해 요새 만화 주제가 중에 뭐 없을까? 저희 미션, 미션 할까요? 언제, 언제 계속 너무 죽고 싶어서 미션이 뭐예요? 판소리 신동과 함께할 이번 미션은 목청 길게 뽑기입니다 아, 우리가 상대가는데 목청을 어떻게 길게? 목청을 길게 뽑기 나 호흡 딸리기로 유명한데 한 분이라도 이기면 성공입니다 고현아 육성재하고 전화통화하고 싶지 않아? 네, 네, 네 육성재, 육성 정우현 양이 먼저 할 건데요 한 소절을 할 겁니다 국악에 그걸 똑같이 하면 돼요? 네, 그것을 똑같이 음까지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더 길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해도 돼 그래, 유돌이 있게 해 잘 생각해봐 시작 숙대머리 몇 초예요? 15초? 14초입니다 14초? 14초 근데 14초는 어마어마한데 리만, 리부터 저희가 시간을 지겠습니다 굳이 숙대머리로 안 해도 되잖아요 숙대머리로요? 소갈머리 이러면 해도 되잖아. 주전머리 이러면 안돼? 주전머리. 이만하면 되잖아. 네 글자에. 쑥대머리 똑같이. 유도리 없노조사. 네, 가겠습니다. 쑥대머리.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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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계속 가. 그리고 출발. 하늘을 뛰어, 점프. 점프해. 이겼다 그냥. 이 끝났는데? 몇 초예요? 1분 같은데? 28초. 28초. 고마워. 유현아. 고맙다 고맙다. 유현아. 이 중앙자 기자가 지켜보죠. 으흐. 아, 동구가 됐으니까 300년 인상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구가 너희가 신고. 그냥 안된다. 네. 하고, 두 번이나 두 번. 안녕하십니까. 뭐 건드리면 안 돼. 왜 200년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오늘, 저기 보기 위해서 희생해주신, 정말 고마우신 두 선생님도 인사 한 번 드려야겠네요. 아이고 우리 천정 선생님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님. 정말. 스펫트 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동네가 옛날에 진짜 양반 집이 많았나 봐요. 지금 정 1푼 명가도 있는가 보니까. 동네가 고촌, 고촌. 삼양의 청담동. 그렇지. 밀뚜 고택? 이 집인가 보다. 이 집이네. 엄청 큰. 여기는 진짜 부자집이다. 완전 부자다 여기는. 500년? 콧말에 뭐 써있냐?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저기 안 왔네. 야 너 왜 여기 안 왔지? 이 사람들? 저기로 바로 갔나 봐.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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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가 쓰겠냐? 없어 없어. 오 희한하네. 없어 없어 없어. 우와 진짜 좋다 이게. 거의 뭐 베라마 촬영지네. 동네 많이. 토지. 최차판댁. 이곳은 함양 개평 한옥마을을 지한 일두 고택입니다. 조선시대 폐계 이왕과 함께 동방 오연으로 침송되는 정여창 선생의 생가인데요. 일두 고택은 조선시대 경상도 양반 가옥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난 훌륭한 건축물로 현재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평 한옥마을 안내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양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박인트님 터키 반갑습니다. 여기 소설대 문 위에 보면은 카스창의 정여패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정녀라고 그러고요. 정녀요? 임금님이 내리는 하산은 정녀패입니다. 효자의 효자? 효자 네 분 충신함을 이렇게 해서 정녀가 이 집안에 있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 집안에 받은 정녀패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다섯 장의 정녀가 내려와 있는 집은 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한 장만 붙었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능력자 능력 가문이네. 특히 위에 일두 종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두는 가문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 머리 중 아니야. 머리도 아니야. 하나의 머리. 존벌레 두 자입니다. 네? 존벌레. 존벌레? 네. 돌 석자 밑에 벌레의 춤차가 두 개 붙어있죠. 존벌레라고 해서? 한없이 낮춰버린 겸양의 호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겸절하게 낮춰버린. 대박이다. 자.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집 구경 좀 할까요? 이리 오너라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 집이 여기 이 건물 전체가 사랑체인데 사랑체에 좀 특별한 물품이 하나 있어요. 왜요? 여기 신기한 물건이 있다고요? 잘 찾아보시면은. 이거? 나무? 화장실인가? 뭐지 이게? 화장실이야? 뭐야 이게? 화장실 같은데? 그러네. 뭐 구웠나? 뭐 굶는 거 아니야? 바베큐 시사진인가? 바베큐? 형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네. 이렇게 화요실 아니야? 이렇게 화요실. 그거랑 이거랑 다른가 봐. 이게 남자들의 요강 인력. 요강 인력.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민씨가 종민씨처럼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서 양반들이 안쪽에서 후면을 보시면 하인들이 여기서 퍼서 버리는 거죠. 아 퍼서? 하인? 굉장히 더러운 나무네. 요강씨가 너무 크다 하시네. 그러니까. 바베큐를 먹은다고요? 여기서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이제부터 일뜨고텍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퀴즈네. 아니 뭐. 퀴즈 하는 거야? 네 앉으세요. 퀴즈 아니면 우리 일심동체 이런 거 아닌가? 아. 일심동체는 형 이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네. 안 보겠네 우리가. 하하하하 500년이 걸려있는 일두고텍의 미션입니다. 아까 일두고텍은 다섯 개의 현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효자. 효자 충신. 효자 충신. 2개밖에 없었는데. 효자 충신. 지금부터 효자와 충신을 한자로 써주세요. 어 됐어요. 자 서로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세 분이 다 성공을 해야 미션 성공입니다. 뭘 아래요. 충신을 어떻게, 신을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쓰는 신자. 아니 난 자밖에 몰라요. 효자. 아동자자. 아니 아까 대충 뭐 봤는데. 효자하고 충신을 쓰라고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난 본 적이 없어요. 얘기만 들었지. 아까 회원판다 보셨잖아요. 그거, 아 그거 한 번 봤어요. 충자가 뭐였지? 충자가 뭐였죠? 충자가 뭐였죠? 충신. 충신. 너, 너 중국에서. 나 보면 아는데 쓸려면 또 모르네? 왜 소주 치워 와? 그러니까 쓸려면 모르겠다 이거는. 형. 저게 충자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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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기 충자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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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게 충자 아니야? 저거 충자주세요. 저기 충자 같습니다. 어디 어디. 중국에서. 아 나 보면 아는데 쓸라우면 또 모르네? 왼쪽 친구가 왼쪽 모르니까 쓸라우면 모르겠다 이거는 형! 그거가 왼쪽 이렇게 트이는 거? 그거 충자인데 근데 어차피 신 모르잖아 신! 신을 모르잖아 몸 신자인가? 뭐 충신이 몸 신자죠 몸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충신 아니야? 그 충신이죠 신, 신할 때 신이 있어 몸 신자 몸 신자 야 효자가 어떻게 쓰냐 진짜 야 효자가 어떻게 쓰냐 진짜 야 시끄러워 형이야 형 효자도 저기 쓰겠어 다 썼네 여기 어? 삼자 저게 효자야? 충신 저건 효자 아니에요? 요자인가? 야 그게 효자 아닌 거 같은데 조기씨 네? 일자로 다 썼네 준규형씨 한자 잘하지 않아요? 아는데 저는 그 간어체? 라고 해야 되나? 지금 걸로 바뀐 걸 알지? 준규형씨 참고로 충신하고 효자는 중국어 간체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났어? 이거 어떻게 났어? 이거 어떻게 났어? 이거 효자 아니에요? 이거 효자 아니에요? 잠시만요 야 지금 대놓고 지금 서로 아니 유경미씨 아니 반도 모른다고 의미가 없다고 이건 지금 나 참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자 자는 맞지 자 맞지? 뭐 하시나요? 유경미씨 어? 충격이에요 바로? 황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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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났어? 아니 효자에도 자 자가 들어가나? 응 이거 맞나요? 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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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자 맞아야 정답인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맞지? 뭐야 bowl 삐잉 삐 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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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 효자가 그거냐? 아 이거 이거 짝대기가 있구나 짝대기가 있었네 아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아 어쩐지 애 쓰면서 내가 보는 글씨가 아니야 효자가 슬래시 하나 있죠 아 슬래시 하나 있네 아 어쩐지 뭐가 이상한 거야 흑초.. 흑초인가? 흑초를 아는 것처럼 짝대기가 있네 짝대기 그래 믿음신자를 썼구나 자 그리고 저 현판은 흥선대원군이 썼다고 추정이 되는 편의 흥선대원군이요? 네 흥선대원군 아무튼 전원 세 분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미션 500년 미션은 실패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시간 끌었어 빨리 갑시다 미션 실패할게요 다음 장소로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 지금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죠?